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예배의 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일 행복한 예배자라는 강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체험하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원리스 예배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지 그리고 참 예배의 참 회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예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예배 회복은 참 예배의 영적 자세의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예배 회복은 예배의 장소 회복, 형식 회복의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교회에 와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잘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만족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세만을 갖춘 예배가 참 예배도 아니요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회복하는 것이 참 회복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배의 본질이 먼저 회복되어야 참 예배요, 참 회복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상태는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 드리던 예배의 은혜보다 온라인 예배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나요? 아니면 평소처럼 잘 유지되시나요? 아니면 이전보다 은혜가 떨어지고 계신가요? 지난 한 달에 가는 시간을 돌이켜 살펴보시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아마도 그 대답이 여러분 각자의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영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시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참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미라. 21전 22절은 예배의 장소와 대상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비한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한 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민감한 문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이 질문에 대해 회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서 우선 내 말을 믿어라. 원으로 지식하면 너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마땅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주장으로 이 두 공동체는 심한 갈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하는 사마리아 예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 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개시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여호와 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개시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개명과 율법 준수에 중심을 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앞절에 예배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때 십자가에서 피열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완성된 예배 참 예배를 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가 이르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펴본 21절 22절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아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마땅한 장소는 그리심산도 아니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인 유대인 속에서 난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하심을 기념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게 방향이 잡힐 때 예배일 때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한 순간이 아니라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구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지금이 참 행복자로서 예배를 시작할 때입니다. 예원인 모든 성도가 예배할 때를 알고 예배하여 보험치유가 일어나고 24제자로서 가는 힘이 생기는 참된 행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의 참 회복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저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육이 아닌 영,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할 때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풀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보금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신 때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보금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에 성령과 보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 예배이다. 우리가 올해 원단 말씀으로 받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이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준비된 때에 모든 예배자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모든 예배자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경배하며 선포된 말씀을 모든 예배자가 다 깨닫고 서로 화목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짓 예배를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 간의 화목이 회복되는 것이 참 예배의 참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가 아니라 참 예배 후의 삶까지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24제자로서의 힘을 얻고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는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까지가 참 예배의 참 회복인 것입니다 운리스의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 하목의 축복을 확산시키는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고 유지하는 참 예배자 참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고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었거나 익숙한 습관이라면 사소한 것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쳐봐야 어느새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때는 차라리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바꾸어 버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틀을 애써서 고쳐봐야 예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완벽할 줄 알았던 율법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완벽하지 못한 예틀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라는 새틀로 완성하여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틀을 알고 심지어 손에 쥐고서도 과감히 새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에 불안과 의심 그리고 근심에 눌려 예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견디고 가자 그렇게 견디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영적 게으름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생명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단호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아늘에 빠져 있으면 참 예배자로 설 수 없고 참 회복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열매까지 보장받는 참 예배의 참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행하여지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악기의 연주 기원과 기도 말씀 그리고 헌금 축도 등 이 모든 예배의 장소와 형식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온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틀을 완성하는 세틀 인생으로 참 예배의 참 회복을 통해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행복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모든 성도가 예배할 때를 알고 예배하여 복음치유가 일어나고 24제자로 서가는 힘이 생기는 참된 행복을 체험하게 하소서 운리스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화목의 축복을 확산시키는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고 유지하는 참 예배의 참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1인 1교회와 운동과 또 그 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전도와 성교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